네 오늘장 랭킹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슈 잡아서 꼼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꼼꼼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다섯 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기 민감 섹터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경민이 생각하셔서 딱 웃으셨죠. 네 그 친구가 너무 보고 싶네요. 그 친구 좀 잘하더라고요. 그 친구 소개에 속한 해운 섹터 먼저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해운 섹터가 계속 가고 있고 H&M 중심으로 이렇게 매수세가 형성된 상태인데 이제 많이 고전하셨다가 다시 지금 매수가 부분에 오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지금 자리 좀 진단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가져가도 되는 구간인지 아니면 조금 시간이 필요할지 지금 해운주 자리 점검을 해 주신다면요. 그냥 고. 가지고 더 고. 비중은? 비중 유지. 아니면은 한 사만 원대 정도에선 잠깐 줄일 부분 줄였다가 그동안 너무 많이 고생했다라고 하게 되면 좀 줄였다가 나머지는 그냥 보셔도 될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해운주를 볼 때 이제 보니까 H&M이 저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나머지도 다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나머지는 컨테이너 선사와 아니면 또 벌크 선사의 차이점은 있다고 하더라도 벌크 선사의 움직임은 원자재 가격과도 같이 연결되죠. 그런데 이제 컨테이너 선사는 중요한 게 이제 리오프닝으로 갔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항만 적체가 해소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저희가 바라봤던 물동량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즉 P도 물론 문제라기보다는 P가 강한 건 좋지만 Q가 돌지 않다 보니까 문제였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컨테이너 선 운임지수와 관련돼서 이 운임 가격이 하반기로 갈수록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일까요? 네 아마 점진적으로 하락할 겁니다. 하락이 급락이 아니라 어차피 지금 물동량은 계속 리오프닝과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거를 처리가 잘 돌아가느냐가 문제였는데 돌아가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회전률이 더 높아진다는 관점 쪽에서 좀 더 무게를 둬야 될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 쪽에서 또 이제 또 그렇게 돼서 쓸 때 나올 수 있는 전반적인 움직임들이 그대로 또 반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 가장 HMM에 무게를 줬었던 부분들이 이게 작년이 실적이 그렇게 좋았는데 운임이 일시적이었던 것이고 거기다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컸던 부분들인데 올해는 그게 적어도 그 정도는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만 많이 빠진 거죠. 이게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해운주 쪽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 해운주가 좋으면 또 같이 연관적으로 움직이는 쪽이 있죠. 조선이요? 네. 조선의 조선입니다. 조선의 조선 어떨까요? 해운처럼 사실은 무거웠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해 가지고 계시면서 이걸 팔까? 기다릴까? 하셨다가 이제 막 설레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역시 해운주와 같은 랠리를 조선 쪽에서도 기대를 해도 될까? 이게 실적이 언제쯤 반영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마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니아 사태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에너지 쪽에 대한 이런 변화를 통해서 LNG선에 대한 운반선 관련된 쪽은 일단 기대감 정도고 추가로 더 수주가 되느냐 부분들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플러스 알파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셨듯이 실적 흐름은 이제 수주 반영돼서 배 만들면서 건조되는 과정에 따라서 실적이 반영될 텐데요. 그러면 앞으로 실적 좋아질 텐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실까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기대감은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되 단기적으로는 유가나 아니면 이번에 올라갔던 부분들이 시장의 등락에 따라서 좀 출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때 오히려 매수익 기회도 되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좋게 보고 있고요. 특히 해운주 쪽에서 지금 앞서 잠깐 해운주 관련된 종목들 자막이 쭉 나갔는데 포함이 안 된 게 하나가 있네요. 어떤 종목일까요? 현대글로비스요. 아 현대글로비스는 대표님께서 아 이거 괜찮다라는 모멘텀을 계속 주셨고 근데 언급을 하실 때마다 또 개별적인 호재가 있어서 한 번씩 튀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들고 있어도 되는 가장 유망하게 모시는 종목이 여전히 현대글로비스이신 건가요? 네 아직 시세가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난 상황 쪽에서 물론 자동차의 출하량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해운과 관련된 쪽에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은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대표님께서 오시는 시간이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시간 차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장 하락을 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를 계속 잘 간다라고 외쳐주고는 계신데 혹시나 코스피 지수가 흔들려서 2700선이 이탈된다면 그럼에도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도 되는 그 시간이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포지션 변화를 해야 되는지 좀 기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경민이를 얘기해 드렸더니 끝까지 이제 요렇게 붙잡고 계시는 상황들인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대표님이 또 너무 힘을 딱 주셔서 기대감이 좀 상당합니다.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딱 변화가 나오는 게 2700선 초반까지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오히려 꿋꿋한 쪽은 이쪽은 안 밀리죠. 웬만해선 지금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 낙폭을 줄이게 되면 이쪽이 더 강하게 되겠네요. 이런 흐름들을 봤었을 때 시장의 주도 섹터가 바뀐다는 부분들 꼭 참고를 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쪽에서 적어도 몇 종목은 갖고 계셔야 아마 오늘 이슈 보게 되면 나머지 4개도 다 경기 민감 섹터입니다. 맞아요.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시장 흐름들이 항상 강조드렸지만 리오프닝에 있다라고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자 꿀팁이 나온 것 같네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양회가 문을 열었죠. 정협이 오늘 시작이 됐고 전인대는 내일 개막을 하면서 성장률 발표는 내일 오전에 아마 있을 겁니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해와 좀 달리 이번에는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방 양회에서 나온 내용을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게 전인대다 보니까 근데 인프라 투자가 핵심이 되어서요. 우리나라 주식 시작에도 훈풍이 불어올까요? 직접적인 기대는 아니겠죠. 약간 간접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대 특히 만약에 본인들 본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지들이라고 해도 안 되고요. 중국이 중국이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이 여러 가지 경기가 위축되는 요인들 특히 부동산 관련된 쪽에서 위축된 모멘텀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불쏘시기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산업적인 변화를 국내 쪽에 일단 한정시키려고 하는 경우들이 없겠죠. 우리가 경기 부양책을 쓰는데 왜 외국 업체가 와서 수위를 봐? 그러면 그것도 좀 싫어하겠죠. 특히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 조화 뭔가 실물 경기 관련된 쪽에서 최근에 나오는 또 언사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보게 되면 홍다 이슈는 끝났다면서요? 조용하게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잘 내부적으로 마무리가 된 건 다행입니다만 계속 좀 뭔가 뜨뜨미지근한 뭔가 풀리지 않은 앙금? 뭐랄까 이게 괜찮은 것까라는 의구심은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자랑할 건 엄청 자랑하고 숨길 건 뒤로 잘 죄송합니다. 이런 게 사람, 인간의 속성이 아닐까 이렇게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해야 될 거를 합계했다는 입장 쪽에서 봤을 때 기대감 높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쪽에서 아마 국내 쪽도 이런 기조가 중국도 리오프닝 쪽으로 조금 더 완화됐다는 얘기는 있겠지만 국내도 이런 변화가 나올 거고요. 그랬었을 때 관련된 섹터들도 지켜보자. 어제부터 건설, 건자제 쪽 강하죠. 이런 쪽도 같이 연결시키게 되면 철강 섹터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수요의 기반이다. 특히 러시아가 철강사가 루크라이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세계 5위, 10위 회사들이 수출을 못합니다. 그러면 수요는 여전한데 가격은 뛰겠죠. 철강 쪽 계속 수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쪽에서 물론 한국철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쪽은 철근입니다. 그래서 대한제강이 저만큼 갔는데 한국철강은 덜 갔다. 좀 격차가 크죠. 그거와 함께 맨날 나오는 종목, 새하제강 지준은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멘텀이 남아있다라는 관점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서 추가적인 이야기 또 나눠볼 텐데 역시 계속 경기 민감 섹터 그 안에서 저희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원자재 주 볼 텐데요. 리오프닝 이야기를 대표님께서 해주셨으니 이렇게 좀 바라볼게요. 공급에 제약이 걸린다, 수요가 늘어난다. 어느 쪽의 포커스를 지금은 맞춰야 되는 걸까요? 유가 그리고 또 원자재 그리고 곡물 가격 지금 보게 되면 다 이번에 또 뛰죠. 맞습니다. 유가는 살짝 변화가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아마 여전히 강한데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약간 힘은 빠지겠죠. 그런데 크게 하락하지 못하는 현상이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 실물 수요가 본격적인 실물에 기반이 된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급하게 하락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고정권 쪽에서 고정권에서 박스권을 그리든가 아니면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상대적으로 유지를 하겠죠. 한동안은 그렇겠죠. 그렇게 나왔었을 때 나오는 변화가 되어서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빠르게 하락한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여전히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리오프닝이 당연히 이런 수요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아마 그런 관점에서 가장 정점은 지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가격대에 대한 변화나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생각해야 될 게 수요 기반이다라는 쪽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산업금속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2차전지랑도 맞물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화 되는 부분이 많은데 유가나 천연가스보다는 보다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원자재 가격들을 보았을 때 그냥 무조건 원자재 가격들이다 보니까 그거를 재련해서 그냥 나오는 회사 이렇게 보다는 특정한 산업 섹터 쪽에서 충분히 이거를 활용해서 올린 가격을 가장 잘 판매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느냐 아. 가격 전가가 가능한 섹터 그렇죠. 그러면 꾸준하게 매출이나 시장이 확장될 수 있었을 때 그렇게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면 결론은 2차전지에 들어가는 관련된 섹터 쪽에서 그래도 외관이나 겉을 싸고 있는 쪽이 스틸이나 아니면 니켈 이런 쪽으로 쓰기 시작하죠. 그와 관련된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TCC스틸이 있고요. 그와 함께 동원 시스템즈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이 가격들을 그대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대로 판가 인상을 시켜서 어떤 납품한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실적의 기회는 높아지고 있다는 쪽에서 이 두 회사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원자재 가격의 하루 상승에 연동하는 종목보다는 실적의 일을 반영할 수 있는 종목군을 선별해서 접근하자라는 투자 조언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대선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건설주 조명해 볼 텐데요. 대표님 저희 어제도 건설주 살짝 언급을 하긴 했는데 사전투표가 시작된 구간에서 아무래도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에 좀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결과 나오기 전까지 한 번 더 비중 늘려도 되는 건설주일까요? 네. 이맘쯤에 다시 불러는 경민아라고 하는 얘기. 역시 건설주도도 경민이었구나. 그렇겠죠. 그래서 어제 이후로 오늘도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또 건설재 쪽도 강합니다. 특히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PH파일 관련된 3일 CNS라든가 그리고 또 금강공업 이런 것들도 장중에 강하고요. 그리고 이런 몇몇 종목들도 이제 다 재조명을 받기 시작하는 상황들이죠. 그렇게 되면 변화가 그대로 같이 이어진다고 했었을 때 계속 또 관심 있게 보고 모멘텀이 뭐가 나올까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벤트가 이번...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인데 이 이벤트가 대선으로 끝나가 않나가 아니라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는 특별하게 정책적인 변화가 없었습니다. 정책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없었고 그 반대로 이번에 어느 누가 되든 간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주택 공급과 관련된 부분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는 오히려 대선 전이 아니라 대선 끝나고 나서가 정책이 강화된다는 관점 쪽에서 더 기대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쪽에 짧게 이 질문만 드리면 전반적으로 건설재 섹터, 특히 저평가 구간입니까? 많이 내렸다라는 관점에서라도 접근해보면 어떤 위치일까요? 그렇다고 건설재를 다 들어가시는 것보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충분히 적용을 해서 그러면 건설사가 받아줘야 되겠죠. 그럴 정도까지 변화가 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약간 공공 쪽의 건설이 강화되게 되면 솔직히 판가 인상을 그대로 전개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민간 쪽이 돼 특히 좀 약간 고급진 거. 럭셔리, 뭐 있어 보이는... 럭셔리라는 그런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을 봐야 되는데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건설재 쪽은 또 언제 기회되면 항상 또 뒤에 뭔가를 남겨놔야 저 안짤리. 아유, 저희 보물이신데. 그럼 오늘은 어떤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볼까요? 메모는 해놓을게요. 건설사 쪽에서 말씀드렸던 DL, ENC 같은 경우는 해외 모멘텀까지 같이 생각한다. 입장 쪽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중소형 건설사 쪽에서 한라도 작지만 강한 회사인데 그렇게 크게 반응을 못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회사도 아마 재조명되게 되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건설사 같고요. 오늘은 뭐 계룡 건설도 움직이는데 이런 회사들 다 공통점은 중소형 건설사도 단단한 종목들 많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슈 좀 짧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터 콘텐츠 쪽 보도록 할 텐데요. 일부 종목들은 움직이고 있어서 아예 관심에서 지워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저희가 랭킹에 올렸습니다. 지금 시기에서는 접근 포인트를 어떻게 두면 좋을까요? 네, 지금 오늘 가장 강한 종목이 SD죠? 네.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 스드네요. 죄송합니다. 스드, 스드. 스디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요즘에 또 인기 있는 게 소년 심판 보셨습니까? 저는... 아, 맞다. 안 보신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그래도 사회에 좀 돌아가는 걸 아셔야 되다 보니까 조금씩 그래도 인트로는 좀 봐주시고요. 그런데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자회사가 만든 작품이죠. 이런 쪽과 함께 오늘 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디즈니에서 올해 한국에서 공급하는 콘텐츠를 드라마 두 편, 또 엔터 한 편, 또 재석이 형 나오시는 이거까지 들어와 있고 넷플릭스는 열 편이나 늘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콘텐츠가 나오네요. 네, 아마 콘텐츠 쪽은 올해 꾸준하게 보셔야 될 섹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흔들렸을 때 관심 있게 보고 엔터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리오프닝했던 수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두 섹터 모두 다 관심은 높게 보시면서 그래도 성장 섹터 쪽으로 고밸류 쪽을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이쪽은 어느 정도 가시화된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쪽에서 관심 있게 보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초록배미디어, 여전히 올해의 실적 본체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 또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도 지난 킹덤의 효과죠. 넷플릭스에서.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 회사 자체를 좀 많이 평가를 해준다고 합니다. 추가로 디즈니까지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기대감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몰입하는 경향이 있어서 올까 봐 못 봤는데 제가 핫한 드라마들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픽 골라보도록 할게요. 어느 쪽에서 오늘 종목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이 종목 사고 안 우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울지 마시고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좋으시면 다 좋으니까 모두 웃을 수 있는 종목이 오늘 뭔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설사 쪽에서 중소형 건설사 전에 했었던 한국철강 말씀드리고 싶고요. 철근에 대한제강만 철근 쪽이냐, 우리도 철근이다. 그런데 일봉으로 보게 되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주봉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고요. 8천, 언제 이렇게 올라갔죠? 네, 8천 올라갔지만. 네, 8천 6백 원대 밑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만 원대, 손절가는 8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몬인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셨습니다. 소중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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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